아니, 나를 왜 이걸 입히고 와? 너 맨 뒤에, 너. 맨 뒤에. 내가 할래야? 응, 할래. 한 번 있다가 나와. 자, 오세요. 만두 뿌려요. 네. 또 저러. 네. 정말 초대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. 언니, 언니. 언니, 언니. 언니. 언니, 언니. 언니,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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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언니. 옷장이 왜 다 이룬 거야? 언니. 괜찮잖아. 어머 귀여운데? 어머 귀여운데? 잘 어울리잖아. 너 세대 같아. 내 컨셉이 약간 세대 컨셉이야. 언니는 지진상에. 옷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. 장자리나지 같아요. 잘하려고 하는데 또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. 이거 진짜 귀신이야. 진짜 안 어울려. 진짜 안 어울려. 왜 대학생도 웃고 있어. 자기도 웃고 있어. 좋아한다. 제시 좋아한다. 왜 패션 디스해? 진짜. 언니. 이거는 언니만 소화해. 나는 소화 안 돼. 이거 자꾸 패션 디스해. 아니. 저거 더 부친다. 부쳐. 이거 부치면 좀 결정했겠다. 어. 진짜 그냥 앞치마가 입은 여자 같아. 근데 이거. 아니 이게 벚치면 돼. 어쩌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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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그래 뭐 드세요 지금. 더워. 잠깐 뭐 다른 거 입을 거 아니야? 다른 거 입어도 돼? 네. 다른 거 입어도 돼? 언니 색깔이. 진짜 맛있어 보여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으면 돼. 이거를 삶아서 공용을 하는 거야. 왜? 어우. 야 근데 육수가 조작한 거네. 그죠? 아니 와서 밥 먹어요. 이게 언니 베스트다. 제시. 야. 소금만 입고 오면 어때? 소금만 입고 오면 어때? 소금만 입고 오면 어때? 소금만 입고 오면 어때? 야 그거. 슬립이야. 슬립이야? 어. 티셔츠는 그냥. 다시 가자. 밥 먹기 진짜 어렵네. 거기에 그 많콤한 옷 중에 어떻게 슬립을 입고 나오지? 밥 먹자. 빨리 내가. 치마살. 언니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육수 이런 것도 한 거야 네가? 육수 맛있어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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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준비는. 뭐. KBS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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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